자, 114번 봅시다. 114번. 자, 이 녀석이 이제 조건이 이어졌는데 이 녀석이 성립할 때 양수 A 꺾고 랍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80의 x제곱이 2고, 10분의 1의 y제곱이 4고, A의 g제곱이 8이랍니다. 근데 생긴 뽀냥새가 x분의 1, y분의 2, g분의 1 콜. 문자를 넘길 것 같아. 게다가 각각 주어진 녀석의 우변들이 다 뭐예요? 2의 제곱콜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면 땡큐죠. 자, 그러면 80의 x제곱이 2죠. 그러면 80이란 녀석은 2의 x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 x분의 1제곱이란 녀석은 로그 2의 80이랍니다. 그 다음, a의 g제곱이 8이랍니다. 그리고 10분의 1의 y제곱이 4랍니다. 그러면 10분의 10분의 1이란 녀석은 로그 4의 10분의 1이랍니다. 그 다음, a의 g제곱이 8이랍니다. 그러면 a는 8의 g분의 1제곱이래. 그러면 g분의 1이란 녀석은 로그 8의 a이랍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한 번만 봅시다. 여기에 연산을 보니까 연산이 더하기 빼기네. 더하기 빼기?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 마이너스 g분의 1이래. 그러면 로그 2의 80 더하기 로그 4의 10분의 1 마이너스 로그 8의 a이래. 그럼 이 녀석을 계산을 하래. 이 녀석이 몇인데? 1인데. 이 녀석이 1인데. 그러면 우변으로 우선 한 번 봅시다. 우변으로 이렇게 싹 봤어. 싹 사이즈 재봤는데 뭔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연산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 2라서 여기 2를 빼먹었네요. 연산을 하려고 봤더니 밑이 달라. 그 밑을 이제 다 통일시켜 줘야겠지.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80은 맞아. 그 다음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나오면서 2분의 1이 될 거면서 로그 2의 10분의 1 마이너스. 얘는 2의 3제곱이니까 3분의 1의 로그 2의 a야.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80 더하기 로그 2의 10분의 1. 그 다음은 3분의 1은 위로 올라가서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 로그 2의 8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분의 1이지. 그러면 이 녀석을 계산하면 로그 2의 a의 3분의 1제곱분의 8. 근데 이게 몇이래? 1이래.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녀석 이 로그의 진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겠지. 맞니?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래.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a는 몇이 되는 거야? 양변 3제곱하니까 4의 3제곱. 즉 몇이 된다? 64가 되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 녀석도 지수로 풀 수 있나요?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여기만 지우고 여기만 지우고 필요한 녀석은 놔둬야죠. 자, 필요한 녀석은 놔둬두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바로 지수로 간다면 x분의 1, 어차피 이 녀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80은 2의 x분의 1제곱이 맞는 거고 10분의 1은 2의 y분의 2제곱이 맞는 거고 얘를 2로 만들려고 했더니 얘가 2의 3제곱이야. 그럼 양변 3분의 1제곱을 내면 a의 3분의 1제곱이 2의 g분의 1제곱이래.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해주려면 80 곱하기 10분의 1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을 하면 2의 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2제곱 마이너스 g분의 1제곱임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몇이야? 8이죠. 그리고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분의 1이래. 근데 이 녀석이 몇이야? 1. 그럼 얘는 2야.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이 4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a는 몇이다? 4의 3제곱. 즉 64임을 하세요. 이렇게도 풀 수 있으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어느게 좋다 나도 얘기를 못하니까. 알겠지?